오늘은 웃긴 영상이 아닙니다 자 어떤 영상이냐 오늘은 효도! 효도하는 영상이에요 자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잘해라 효도해라 백스새끼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효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효도 컨텐츠로 건강검진을 엄마랑 아빠랑 받을 건데 인천에 있는 진헬스 건강검진센터에서 화장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받겠다 해서 이렇게 효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 이동으로 인천에 있는 진헬스 건강검진센터로 순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뾱뾱! 감자와! 나岩이 오 Всё잘 어울리는데? 아니 이거 검진 받고 둘이 하나 달라고 해 이거 커플 잠옷으로 입어 야야야!!! 너 몰랐어? 잠옷으로 달라고 해 네 오늘 담당해주실 선생님이에요 아빠,ken어 박수를 좀 쳐줘야할거 아니야? 오늘 검사를 잠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검사는 종합검진이신데 제일 비싼 플래티넘 기질을 받으시는데 모든 검사가 다 들어있어요 초음파, 화성까지 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자궁 다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 유전자 검사를 하실 겁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검사를 일단 출발하면서 설명해주세요 적외선 체혈 검사를 하실 거고요 탈의를 다 하시고 적외선으로 몸에 통증이라든지 염증 같은 것들 다른 질병, 질활들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세요 저 나가야 되나요? 나가시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검사는 적외선 체혈 검사인데요 이거는 통증 부위를 찾아내는 검사예요 어느 부위가 통증이 있고 아프신 부위들이 이렇게 차게 파랗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로 와 이거 굉장히 신기한데요? 오빠 괜찮아? 주먹에 힘 빼시고요 싸움 못하면서 계속 주먹 쥐지 마라 두 분 다 뇌정비 검사를 진행하실 거예요 MRI 통해서 검사를 할 때 뇌구조도 동병 그리고 뇌혈관도 같이 동의 검사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검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인순도님이 검사하시는 거는 오늘 이제 펫 쪽으로 보시는 거랑 그리고 추가로 심혈관에 이제 흙이 얘기해서 이제 막히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혈관대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체크하는 거 두 가지 검사를 하시면 되세요 1차적인 검사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위험도를 예측하기에는 좋은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MRI 찍는 중이래요 MRI 엄마 아빠 이제 여기 내시경 센터야 내시경 하러 들어가면 돼 이제 알았어 자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이쪽으로 오실게요 자 내시경 잘 받지 넣어주세요 엄마 아빠 잘 봐 잘하고 나와 어 잘하고 나와 알았어요 이 뭐 이 계장 다 깨끗하시네 흠흠흠흠흠흠 다 깨끗해요? 네 응 자 오늘 아 검사를 너무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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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선생님 오늘 뭐 한 몇 가지 정도 검사를 받았어요 저희가? 저희가 지금 오늘 받으신 게 혈액검사는 100가지 정도 되지만 그거 빼고도 장비검사 33가지 받으셨어요 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엄마랑 아빠 뭐 이 정도 받은 적 있어? 아 없어 아 없어 아 없어 저런이야 진엘스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어 가장 대표하는 검진이 뭐가 있나요? 유전자 검사와 개인 맞춤 검진이 유전자 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 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오늘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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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